자 뭡니까 이게 돈 필요하다는 거 알고 있다 내가 알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오해 사지 않기 위해서 몇 마디 하지 우리 팀엔 재정지원이 나쁘지 않은 편이다 실업이나 금융단에서 알게 모르게 후원을 하죠 물론 그 사람들이 입장에선 장례를 보고 투자하는 거겠지만 너 같은 녀석을 보고 말이야 그럼 아 그래서 오해하지 말라는 얘기다 그건 나중 문제고 들어오는 지원에 대한 문제는 내가 줘야 그러니깐 너 신경쓰지 말고 써도 좋아 나중에 너 코끼리를 안 만들 테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팀에 써야 할 돈을 너한테 주는 거라는 것도 있지만 내 말 뜻은 그만한 보답을 하라는 거다 알겠나? 예 실롱불하는 건 정신적인 문제야 당국간 돈 문제는 나하고 인원하고 넌 시합에만 신경 써 고맙습니다 감독님 나가 봐 예 네 왜 너 할 말 있나? 아니요 정말 고맙습니다 좋아 그럼 나가서 뛰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